네 열린과학TV 격전지를 가다. 벌써 저희가 부산이 디비어진다. 부산지역구 9번째 방문인데요. 오늘 부산진국압에 도전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서은수 후보님을 찾아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은숙입니다. 네 목소리가 많이 치셨네요. 네 좀 돌아온 거예요. 그래도. 아 저녁에 이재명 당대표가 부산지역에 오셨잖아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런데 비가 왔거든요. 대표님 유세하시는 초반에 조금 비가 그치긴 했는데 우중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홍보를 길게 안 했는데도 어쨌든 대표님 지금 강행군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대표님도 뵙고 또 후보들도 지지하기 위해서 서면에 많이 모여주셨습니다. 지금 부산 시민들이 이번 4.10 총선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어떤 느낌? 마음가짐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권 심판론? 일단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 얘기 저 얘기 여러 얘기 중에 제일 핵심은 먹고 살기 힘들다. 왜 이렇게 갑자기 먹고 살기 힘들었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사실 초반보다 뒤로 갈수록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정권 심판 분위기는 확실히 그 분위기는 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지역을 다녀보면 좀 느껴지고 후보들이 초반에는 약간 부산에서 조금 주저주저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미심에 떠밀려서 정권 심판을 가장 앞에 내세울 수밖에 없는 미심에 떠밀려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부산에 내려와서 오늘이 3일 차인데 차를 타고 다니면 빨간 옷을 입은 운동원과 파란 옷을 입은 운동원들이 있잖아요. 차 문을 열고 파란 옷을 입은 운동원들한테 화이팅! 이를테면 선수 화이팅! 이런 식의 예전에 부산에서는 보기 힘든 정서였잖아요. 제가 지금 부산 진구에서 선거만 한 20년 가까이 하는 건데 제 선거 포함해서 다른 선거까지 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지휘자들이 카밍아웃을 해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민주당 화이팅! 선수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를 처음 봤다. 그러니까요. 두 번째, 선거운동 왔는데 빨간 옷을 이렇게 많이 못 본 거 처음이다. 그전에는 우리 자원봉사자들보다 빨간 옷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서 선거운동원 외에도 빨간 옷이 이렇게 물결을 잃었거든요. 그걸 볼 수 없다. 굉장히 신기하고요. 세 번째, 아니 이렇게 부산 사람들이 자기 표현에 솔직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래 부산분들은 솔직하죠. 다만 정치적으로만 말씀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 말은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한다는 게 하여튼 이번 선거가 지난 선거가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고 그게 이제 그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한 10몇 퍼센트 때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 때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30% 때 지금 이제 후보들 개개인이 40%를 넘어가고 심지어 50%까지 가는 분도 있잖아요. 아니 저희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의석은 3개밖에 없었지만 부산 전체 득표율 평균을 내면 43%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3%는 가지고 거기서 후보에 따라서 50% 가까이 가거나 50%를 넘어서 당선이 되거나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부산이 딥이 지고 있다. 지금도 딥이 졌다. 뭐 거의 그게 뭐 이제 말씀을 듣고보는 게 더 체감이 되네요. 하여튼 수상합니다. 아무튼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유세 지원을 오시는 바람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고 있다는데 특이하게도 저희 성은수 후보님은 부산에서 굉장히 알려져 있는 찐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부산에 또 저기 현역 의원이 아니시면서도 최고위원을 보셨고요. 뭐 특별히 이재명 대표하고 어떻게 친해지게 되는지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저희 이재명 대표 당대표되기 전에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해외 친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모르겠네요. 아니 뭐 이제 지도부에 있으니까 지명이라고 얘기하시고 어쨌든 대표가 임명한 지명직이니까 지명직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민주당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당원이고 오랫동안 민주당의 당원으로 부산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서은숙을 지명할 때도 서은숙이 이재명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부산 민주당과 중앙을 연결하는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로 부산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하라고 역할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아시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 중심이잖아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친소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역할로서의 어떤 서은숙이 부산에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지명직 할 때 지명직 임명할 때 부산시당 현장을 경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가 그 얘기 여쭤보려고 했어요. 세 사람 경선했는데 압도적으로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어쨌든 결정적으로 지명직으로 임명하게 된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부산에 민주당을 지탱하는 김용춘 전 장관께서 은퇴하신 상황에서는 지금은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3인방의 부산의 선배, 다선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은숙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면 여성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원혜에 계신데 원혜인데 시당위원장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을까? 저는 이제 그게 민주당의 변화의 물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동안 현역원 세 분이 돌아가면서 시당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지난 선거를 연달아 패배했잖아요. 맞아요. 총선부터 그렇죠. 21대 총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까지 참패로 이어지는 선거에서 굉장히 우리 당원들이나 지휘자들이 약간 무력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민주당의 지지는 상승하고 있는데 부산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무력감들이 좀 있었고 그런 게 지난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부산 민주당이 좀 변해야 된다. 혁신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이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부산 민주당의 세대교체, 흐름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어떤 서은숙이라는 상징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어쨌든 부산에서 도전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이 서은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나 이런 것들이 또한 반영되었고 또 구청장으로 일했던 경험 뭐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부산 민주당도 이제는 세대교체 주류교체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도 이제 부산 민주당에서는 떠밀려가야 되는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제 다음에 지금 열심히 현장에 뛰고 있는 우리 선출직 의원들 우리 당원들이 쑥쑥 이제 커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시기 전에 민주당 사람들 중에 인사 중에서 유일하게 또 부산 지구의 구청장을 하기도 하셨고 지역위원장 뭐 시당위원장 뭐 이런 일을 하시면서 최고위원까지 경험이 벌어지려면 부산과 서울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성이 먹을수록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지구 한 바퀴 넘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지구 한 바퀴 일단 아니 이제 지금 생각하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 뭐 기차 뭐 네 맞아요 일주일에 세 번 어쨌든 월수금 최고위원회의를 빠지지 않고 갔는데 새벽에 첫 차 5시 10분차 타고 가서 최고위원회의하고 어쨌든 뭐 일하고 오후에 내려와서 저녁에 지역활동하고 이거를 1년 반 그러니까 제가 2022년 9월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거 타고 다니는 시간을 합쳐보니까 지구 한 바퀴 돈 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돌았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 한 번 안 하고 특별한 일 외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다는 걸 제 스스로 혼자 보듯 합니까 서울에 있는 최고위원들 중에서 혹시 지각하신 분들 있으면 우리 서은숙 최고위원 보고 좀 뻘쭉 했겠네요. 제가 제일 먼저 일찍 갔어요. 멀린 사람이 일찍 갔어요. 지역구 얘기 좀 해볼게요. 부산 중구에 위치한 부산 진구인데 어떻게 보면 부산의 중심지이죠. 부산 최대 상권인 서면이 여기에 있기도 하고 부산 진구가 과거 3당 통합한 이후에 민주당 인사가 뭐 당선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일하게 이제 후보님만 부산 구청장에 당선이 됐던 것 같아요. 최초의 민주당 구청장이었죠. 현 구청장도 국민의힘 인사고 그렇죠. 시의원 내석도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고 또 국민의힘의 5선 의원 3선 의원이 갚고 1구에 또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서 다 빨간데 파란색 혼잡으로써 굉장히 고운 국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회원에 찬 표정 옆에서 오는데 내가 많이 짠해질라 그래요. 제가 이제 2006년에 민주당 기초원으로 부산 진구에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오니까 저희 구의원이 19명인데 1대 18이고요. 전술은 18대 1 그럼요. 18대 1이라고 안 합니다. 1대 18 네. 그때부터 뭐 재밌었습니다. 오히려 그런게 정치인으로서 자기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도 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이 안에서 싸우기도 하지만 타협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뭔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많은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뭐 이 부산 진구에서 버틸 수 있었던 그 어떤 트레이닝의 과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부산 진구는 20대에 김영춘이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들어낸 그렇죠. 만들어낸 지역이고 오늘 지금 인터뷰 9번째죠. 네. 부산 딱 중심이잖아요. 지금 딱 반이잖아요. 이게 부산 진구 민심이 바로미터입니다. 아 아 그러니까 부산 진구의 보수화 정도가 부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산 진구를 중심으로 서부권은 부산 진구보다 조금 더 민주당 지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남북권은 부산 진구보다 조금 힘들거나 거의 비슷하거나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투표율도 거의 딱 평균이에요. 그래서 딱 평균의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그래도 20대의 김영춘이라는 민주당 홍보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참 재밌는 게 국민의힘은 여기에 늘 낙하산을 보냈어요. 여기가 초선의 무덤이에요. 네. 지금 다섯 번째 초선이 지나갔거든요. 최근 선거에서 재선이 없어요. 네. 옆에 지역구는 3선 의원인데 여기는 서병수원은 딴 데서 4선하고 여기서 5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초선이죠. 그렇구나. 그 정도로 어쨌든 부산진구 유권자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낙하산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고 네. 또 반대로 보면 무조건 바꾼을 교체하는 경향도 있는 것이고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이번에 여섯 번 이제 다섯 번째 온 이 낙하산을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사람도 상대방 후보이지만 부산진구하고 어떤 인연인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TV토론을 하셨더라고요. 부산진구는 전혀 내용을 모르던 거예요? 여기 왜 왔나요? 여기 왜 왔나요? 여기 교육 전문가 교총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낙하산으로 왔어요. 그러면 제가 진구 주민이어도 그래 서병수는 부산시장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경우는 대체 무슨 경우인가 너무 부산진구를 무시하나 뭐 이런 그렇죠.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야 우리를 정말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수정 후보 유세를 가서 그 얘기 했잖아요. 아니 이 사람 이거 안 해도 먹고 살만한데 당신들을 위해서 나왔다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교육 전문가로서 나는 국가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같은 인재를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영입해서 나를 이 지역에 보내줬다. 나 같은 인재를 이 지역에 보내줬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엘리트 의식 선민 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내가 이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부산진구에 무슨 일을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나처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부산진구에 왔는데 왜 나더러 낙하산이라고 하느냐 나 억울하다. 이게 바로 저는 국민의힘은 우리 지금 국민의힘 대부분의 부산에서 태어나셨고 우리 부산에서 토박이로 있었는데 특별히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2003년도에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질 직전에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80년대 대학을 다녔으면 그렇죠. 도서관에 있거나 운동장에 있거나 도서관은 안 연다고 하네요. 도서관 진심을 다녀서 운동장에서 놀다가 운동장에서 뛰다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때는 부산여대가 지금은 종합대학 남녀공학인데 그때 여대였거든요. 여대에 미모 하나로 총학생회장 미모 하나로 총학생회장이 된 편집해 주십시오. 그때 80년대 학생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계속 바깥에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투업도 가지게 되고 노무현 대통령도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 출마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함께 선거를 돕고 대선 승리에 이만큼의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지면서 입당을 하게 됐고요. 2006년도에 어쨌든 비례대표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부산중국의회 의원으로 들어오게 된 게 최초의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고 그때는 거창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 외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정치라는 사회적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무거워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이곳에 있다 보니까 시당위원장까지 하셨다는 말이죠. 부산지역구가 총 18개지역구 18개죠. 그중에서 반 딱 9소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성공을 한다고 하는데 시당위원장으로서 9소는 거의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혁명이죠. 제가 이제 선거 시작할 때 저희가 종선준비를 아주 일찍 시작했어요. 네. 시당이 종선준비 시작할 때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산에서 이 기울어진 정치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거는 결국은 부산이 망해가는 거다. 부산이 이미 망하고 있는데 부산이 망하는 거에 우리가 뭔가 마지막 역할을 하려면 이번 총선에서 반반은 돼야 반반 경쟁을 하고 부산시민들이 바라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목표는 반반이다. 이렇게 정하고 왔는데 그 반반으로 가는데 구도나 바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안 되는 건데 후보를 제대로 만드는 거 네. 그리고 부산시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정책을 만드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두 가지를 준비해 왔거든요. 2년 가까이 그래서 부산시당이 이제 2023년에 신반 인터뷰 사업을 했습니다. 부산시민 신반 인터뷰 그래서 18개 지역구의 지역위원회가 전부 몇 달 동안 길거래에서 부산시민 인터뷰 사업을 하고 아이고 직접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핵스포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산에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인터뷰한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정책으로 만들어냈고요. 사실 이제 이런 노력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재명 대표님이 대표가 되고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2년 내내 지역위원장들이 우리의 정책과 내용을 부산 곳곳에 현수막으로 알릴 수 있었던 것도 부산 민주당이 부산시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의 준비가 이번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과 만나서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도와 바람은 그건 뭐 천재지변에 가까운 거죠. 천재지변에 가까운 건데 인물만큼은 그건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저희가 이제 쭉 다니면서 각 후보님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게 아 이분들이 여기 그렇게 후보가 되면 다 분명한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저희가 상품을 아주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맞아요. 진짜 다양하게 현영 의원 세 분 있잖아요. 단체장 출신들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출마했는데 아주 아깝게 떨어진 지역에서 주거라고 이제 밀착형으로 그렇죠. 지역을 갈고 닦은 후보들이 있고요. 영입 인재 근데 이 영입 인재 두 분 다 손들고 나 부산에 출마할래요. 네. 파이팅 넘치는 유동철, 이재성 그렇죠. 내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나를 영입했어요. 나 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차원이 달라요. 나 조용태와 싸울게요. 나 장희찬 꺾으러 왔어요. 이런 영입 인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외 출신 시의장 출신 그다음에 여성 후보가 3분의 1이에요. 그러기에 많더라고요. 이헌 바로 옆 동네 네. 여성 후보가 3분의 1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기 때문에 역대급 저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반면에 국민의힘 총 그 공천은 진짜 볼때리죠. 돌려막기 재화료 그다음에 낙하산 낙하산 네. 이런 분들이 아주 찰리세요. 멘트가 아주 이게 상품을 놓고 보면 대진표가 비가 찹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 시민들이 이제는 골라 쓰는 재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선거를 부산 시민들이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참 희한한 건 이 부산 시민들이 이 선거에 흥미를 느끼게끔 여론조사가 뒷받침을 해주고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총선에서 지역 언론이 하는 여론조사는 완전 민주당 빼는 여론조사 맞아요. 지금 여론조사는 완전히 민주당의 무슨 기폭제 역할을 탁 탁 해주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희한하게 얼마 전에 국제신문하고 KBS가 한 것도 격전지 뭔가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주로 나오니까 다른 옆에서 조금 밀리고 있던데도 확 따라가는데 뭐야 우리도 가야지 이런 게 있어서 확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국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이재민 대표님한테도 한 2년 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부산은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이렇게 하나의 선거구로 움직이는 데는 부산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수도권의 특징이 있어요. 그다음에 경남은 완전히 달라요. 경남은 지역이 하나가 아니라 인물 경쟁력이 무조건 1번이에요. 그런데 부산은 전체 선거구 하나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바람을 잘 타요. 이게 넘나들어요. 바람이 그런데 이것을 이번 선거의 여론조사가 초반 중반 종반까지 지역의 여론조사가 기폭제 칼들을 계속해 주고 있어서 의외의 지역 수영구라든가 해운대 갑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결과 연재구에서 야권 단위로 이기는 결과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체로 다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부산은 전체가 격전지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재밌는 건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이런 선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여기서 늘 이기는 선거였고 그러니까 자기들 일방적인 선거를 하다가 지금 어 어 하면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당황스러워하는. 당황스럽죠.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늘 지는 선거를 쫓아가는 선거였는데 지금 선거는 민주당이 리더하고 국민의힘이 쫓아오고 있어요. 이런 선거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당황하는 지점에서 이 사람들의 변모나 대응이 얼마나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지역구 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 후보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응이 그렇게 썩 기민하게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보수의 결집이 예전에 비해서 떨어지고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저쪽은 개인플레이를 확실히 하는 것 같고요. 이쪽은 방금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팀플 하나의 축구팀처럼 움직이는 느낌들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도 확실히 3월 11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밀렸죠. 네. 박빙도 몇 군데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었는데 밀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붙었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또 박빙 다 붙었잖아요. 다 붙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깜깜이가 시작됐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이제 뭐 한번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저희 한 80만 정도 구독자가 있으니까 네. 후보님께서 이제 뭐 이 지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또 내일은 또 사전투표일이고 좀 한번 지지를 호소하는 말씀을 또 한번 해주시죠. 네. 21대 총선에서 딱 이 시기에 부산 민주당은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시기에 우리가 시민들께 읍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어 사실 그러고 마지막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 공표 공개되는 기간에 여섯 군데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결과는 세 석으로 세 군데만 됐죠. 무슨 말이냐 어 고수의 결집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늘 국민의힘은 여기 와서 읍수합니다. 부산이 제일 만만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차단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민주당 후보들이 읍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침에 다 부산시민들에게 읍수하고 있습니다. 절도 하시더라고요. 네. 절이죠. 절을 하는 내용 하나입니다. 부산 민주당 후보들 일 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외면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 수도권 나가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지역구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데 부산이라는 이유로 선택받지 못하고 있다. 바라봐 달라. 잘할 수 있다. 기회를 달라. 이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시민들께 절을 했고요. 아마 투표하는 날까지 우리 후보들은 길바닥에서 시민들께 절을 할 겁니다. 네. 부산시민들께 정말 부산은 국민의힘에 표를 대주는 곳이 아니에요. 네. 부산은 부산을 의제로 국민의힘을 심판하면 됩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 됩니다. 그래서 엑스포 참패 불경 메가시티 거듭찬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종지부는 투표혁명으로 이어져야 되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투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어느 지역구를 막론하고 부산에 아는 모든 지인들께 전화하셔서 투표하라고 독려해 주시기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께서 반드시 수도권보다 앞서서 부산지역에 지인들께 전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이 바뀌어야 민주당이 이기고 대통령 선거에 다음 권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질문 더 질문 네. 부산이 과거에는 굉장히 활력있는 도시였고 신명난 도시였는데 80년대만 하더라도 부산진구가 인구가 50만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30만 많이 빠져나갔고 점점 젊은 층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몇몇 지역구의 후보들이 말을 하기를 부산은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발상으로 거꾸로 노인친화도시로 만들자 라고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 건가요? 부산이 보수화된 건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여기를 자꾸만 삼당합당 이후에 물론 그런 정치적인 영향도 있지만 지금은 세대별 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점점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보수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80년대 대구계가 50만이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발산업의 메카가 여기 없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신발산업 이후에 다음 산업에 대한 준비를 전혀 못한 거예요. 그 이유는 그동안 국민의힘 계열이 예전에 전두환 정권 민정당 계열이 계속해서 부산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부산의 먹거리에 대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100대 기업이 없죠. 없죠. 100대 기업 중에 하나 있습니다. 부산은 맞아요. 그것 골랑 하나 있거든요.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젊은이들이 오겠어요. 노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노인들이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 그럼 이 노인 산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테스트 배드를 부산으로 삼자. 예를 들면 치매치료제 이런 것들 이라든가 아니면 치매와 관련된 간병제도 이런 것들은 실험을 여기서 하고 선도사업을 여기서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전국으로 퍼지면 된다. 저는 노인 산업과 관련한 특히 AI와 이런 것들과 결합한 사업들이 여기서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굴뚝이 필요 없는 사업들 게임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부산에서 하기 정말 좋습니다. G스타가 부산에서 성행한 이유도 그런 것이거든요. 관광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재영입으로 들어온 이재성 대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대포에 G스타에 버금가는 게임 페스티벌을 열고 그거를 관광과 연계하는 것들로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 앞으로 부산이 미래산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또 먹거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이요. 부산 지구가 유일하게 금융권이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은행 이전 문제 가지고 말들이 많죠. 그런데 서 후보님은 유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금융단지는 남구예요. 남구고 부산 진구와 남구의 접경지에 있는데 금융단지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넘어왔고 원래 2차 이전의 대상으로 산업은행이 들어가 있었는데 수도권에서 산업은행 못 내려간다. 노조에서 반대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산업은행 이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뭐랄까요. 우리 정당의 저는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전해야 되는데 수도권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냥 무조건 수도권에 가지고 오니까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네요.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민주당 때문에 산업은행 이전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좋아. 그래. 민주당이 그렇다 쳐. 그럼 너네는 집권당으로서 산업은행 가져오기 위해서 뭘 했냐. 예산 잘릴 때 전북의 의원들은 전부 다 올라와서 국회에서 머리 깎고 단식하고 난리를 쳐서 예산 확보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산업은행 법통과 못한다고 단식하거나 삭발하거나 대모하는 걸 한번 못 봤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이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산업은행 이전 만으로 금융도시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겠죠. 산업은행 이전과 함께 정말로 부산을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까지 보장되도록 만들어내야 하는 게 부산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불교 메가시티 사업이 좌초되고 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자랑하던 부산 엑스포도 좌초가 됐습니다.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부산이란 말이 있단 말이죠.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끝으로 열린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부산 부산 진구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만큼은 확실하게 하겠다. 공략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부산이 정말로 빨간불이 예전에는 깜빡거렸는데 이제는 빨간불이 깜빡거리지 않고 계속 켜져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엑스포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건 여야를 불문하고 부산의 어떤 성장동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았는데 엑스포가 참패하면서 북한개발이라든가 가족신공항도 정말 두 눈 뜨고 감시하지 않으면 저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민주당이 시작한 가족신공항과 북한 재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 두 번째는 민주당 후보들이 어제 다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엑스포 참패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국정조사의 결과를 두고 포스트 부산엑스포 혹은 저희는 불경엑스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경엑스포 유치 혹은 아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부산의 다음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저는 부산의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국회의원들과 좀 싸워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고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 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싸움 경제 치열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같은 당의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나 내재화된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소멸에 맞서서 민주당 의원들도 민주당에서 수도권 의원들과의 문쟁과 싸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싸움을 앞으로 국회 안에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사전 사전투표입니다. 참지 마시고 빨리 뛰어가십시오. 지금 투표소가 문 열리기만 기다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바로 문 열리기만 뛰어간다 그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임만 하면 안 되고요. 네 한 분당 전화 3통씩 꼭 돌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서은숙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응원 구호 한 번 하고 끝내겠는데요. 뭘 할까요 이번에 부산진구는 서은숙 화이팅 할까요? 네 부산진구는 서은숙 다 같이 화이팅 화면 보시고요. 네 부산진구는 서은숙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